나도 그 해적끈담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안살지롱 그냥 엔디 사세요 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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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긴 엔디가 있습니다 다반 크로스본 다반 다반은 괜찮아요 아 다반? 나 이거 전설의 용사 다반 말할 줄 알았지 다반 다반째는 구하는 게 더 힘들지 않나? 난 사실 아직 사고 싶은데 아직 안 산 거 있어 그 뭐지 그 그 그 양산기인데 제네럴레빌기라 그래갖고 그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자쿠? 아닌데 연방기체인데 아무튼 그 주황색 예예예 예 하얀색 주황색으로 돼서 깊죽깊죽한 놈 하나 있어 그 녀석이 아직은 아 레빌 제네럴레빌 모든 전용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그 저기 저기 리젤 아니에요 리젤? 예 리젤 맞아요 리젤 C형 예 리젤 C형 그 저기 베이지색으로 돼있네 네 맞습니다 베이지색하고 오렌지색 네 옛날에 흔했는데 진짜 흔했는데 요새 도착했더라구요 아예 일단 비싸요 아예 물건 자체가 없어 요즘에는 그리고 엠지 사봤는데 네 엠지 크기만 하고 펜싱하잖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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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치스 정도로만 그냥 막